안녕하세요. 우선 회사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오늘은 작은 S 사이즈로 60, 6이는 1m 20, 60 사이즈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4구알고, 5분동안 몇개나 치느라 보겠습니다. 4구는 미니당구대에서 치기가 좀 유리합니다. 4구, 3구는 유리하기도 하지만, 키스불이 많이 나오니까, 싸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이쪽, 객점을 쳐야됩니다. 5구, 4구,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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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16점 16점 13점 14점 15점 16점 17점 18점 19점 20점 20점 22 22 23 23 23 24 25 26 17 24 25 25 25 25 26 26 27 27 32 30 21 22 22 23 23 24 24 24 24 25 25 26 25 27 25 25 25 25 25 25 27 25 25 25 신랑이는 리액션 40분이 넘어간다. 40분이 넘어간다. 50분이 넘어간다. 50분이 넘어간다. 40분이 넘어간다. 40분이 넘pero. 아, 이렇게 스미야. 이거 좀 안 하세요. 이거 좀? 이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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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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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diplom.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진짜 잘 맞았어. 자연스럽게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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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20 19 19 20 20 21 20 22 15 50 50 50 50 50 50 53 53 53 뭐해 지금? 이 뭐해 지금? 조將 が 餅 餅 餅 餅 24 餅 餅 오! 성공! 100개! 와... 100개 100개 100개면 뭐야? 1000포인트 1000포인트 1000점 아... 금방 최대한 몇 분 걸렸지? 아... 시간이 좀 걸렸네 아이고...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